이거 움직이는 거다! 이거 움직이는 구슬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하 난쟁이 똥짜루샤루! 지방이예요! 와우! 마침 매비! 새로 바뀌었어! 오늘은 지옥의 해랑 해볼 거고요! 지방이가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지방이 근데 이건 올라가는 거 아니어서 지방이 충분히 가능함 나 이거 쉬울 거 같아! 진짜? 어! 어! 바이바이바이바이바 역전자!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지금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 따따따따따! 지방이 카톡! 카톡! 지금이 기회거든요? 어! 나 이거 방법을 알았어! 대박! 떨어졌어? 통과? 어! 통과했어! 방법을 알았어요! 저 부분이 엄청 쉬운 곳이었네! 어떻게 어떻게 제자리에서 점프하면 되나? 그 가운데로 점프를 해! 가운데로! 그치 가운데로 점프해야지! 음! 가운데로 점프해서 발판이 돌아가잖아! 발판이 생길때까지 기다려! 아! 점프만 하고 있어? 어! 아! 엄청 간단한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엄청 늦겠다! 대박!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점프해도 움직이잖아! 에이! 당연히 방향키도 잘 버무려야지! 아니! 점프만 하라매! 아니 점프만 하라매! 에이! 그게 딱 왔을 때 어! 움직인다! 그러면 다 컨트롤 할 줄 알아야지! 잠깐만! 지방이는 시키는 것만 잘해요! 잠깐만요! 아! 이게 점프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자루야. 어? 나도 노란색이다. 오!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 자루야! 어? 탄산색이다. 뭐 하지 않은 거야? 지금? 어! 안보여! 이거 옆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가?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네? 이거는? 어! 아우 못되지 몰라! 도전! 몰라 도전! 도전! 오케이 좋았어 타워베리랑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나는? 이게 조금 더 미세하다고 해야 될까? 세시만 조작이 필요해 세시만 조작 무조건 대리면 죽습니다 세시만 조작이 필요해 이게 레이저가 너무 어렵다 주방이 지금 파란색에서 못 오고 있나봐 여기 마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마을을 이루었어? 다같이 살고 있어요 파란 마을 행복한 마을인가 거기 혹시? 행복하긴 여기 시체가 나뒹굴고 있다고 전쟁터에요 전쟁터 아 도축이구나 오케이 아싸 이 친구가 길 알려졌다 주방이 빨간색 오 지방이 빨간색 아싸 아싸 기다려 기다려 이거는 저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지방이 파란색 파란색 기다리지 말고 들어갑시다 예쓰 돌아갑시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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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예쓰 일단 처음꺼는 했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파란색깔 깨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간단해요 우리를 바보라고 놀리다니 아니야 봐봐 지방아 봐봐 이렇게 가운데 있다가 발판이 돌아가잖아 어 왜 이렇게 가는거지 어 뭐야 잘하네 그렇게 잘하면서 왜 못 오고 있었어 한번 해본거야 흐잇 그런거야 좋아 오 지방이 잘 가고있어 유빨리가 새겨서는 왜 죽었어 지방아 여기 죽을 곳은 없지않아 저 공이 공이 굴러가는줄 몰랐거든 이렇게 보면은 반대반대라고 아니 방금전에 저 공이 이랬잖아 아니 그니까 아까 죽었는데 또 까먹었어 아 거의 뭐 이거 붕어네 붕어 붕어네 붕어 똑같은 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어 어 붕어야 거의 이렇게 오 무서워 오 많이 들어갔어 친구들 어 두명 들어갔어 두명 나랑 어떤 친구 한명이랑 아 이거 다음건 깰 수 있을거 같은데 도전 어 미세해 와 이거 엄청 와 두껍다 은근 그치 어 미세해 되게 미세해 세심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워는 타워는 말이죠 봐봐 봐봐 이 타워는 말이야 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미세한 깐트롤이 필요하다고 미세한 깐트롤이 이거 다 이렇게 지나올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지방이 이거 깰 수 있을거 같아 이메인 살짝 가는거에 왜냐면 이거 이 맵 지금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쉬워 쉬워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런것도 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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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 세심하게 아기 다루듯이 다뤄줘야됩니다 점프맵이란 것은 아셨어요? 알았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렇지 지방이 빨간색 왔어요 어 저 친구 왜 갑자기 저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아니 뭐야 나 안 밟았는데 미세한 컨트롤 야 이거 너무 멀리 떨어졌다 욕심부렸다 이거 너무 멀었다 이건 인정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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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바로 밑에 여기 잘 오고 있지? 오 좋아 좋아 이거 좀 멀리 멀리 그렇지 이것도 어 이것도 좀 멀리 그렇지 그렇지 조심히 조심히 또 이거 지방아 먼저 가령 나는 끝났다 아 지방아 우와 우와 여기 엄청 이상한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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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해 희한한 곳을 지나갔어 바로 얼굴이? 아니 아니 너 죽어 이거 움직이는 거다 이거 움직이는 구슬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가야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움직여 그럼 이것도 움직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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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네 비록 아까 어 했었던 그 점프맵에선 이상했지만 흐흫 이 점프맵에서는 사람 구실했다 다행이다 나 이런 점프맵이 처음이라서 적응이 안 돼 지방이 와 와 여기 껴버렸네 다행이다 지방이도 근데 요즘 많이 어 야 여기서 죽는다고? 이거 실화야? 와하 다시 왔습니다 다시 아까 그 떨어진 곳으로 왔습니다 복귀명 받았습니다 이거 맞지 지방아 나는 아직 어려워서 군대를 안 가봤어 거짓말 거짓뿌렁 거짓뿌렁 아싸 나 깼다 지방이 깨는 걸 그럼 기대해 와 왜 혼자 들어갔어 시간 빨리 가게 빨리 빨리 다음 게임을 해야지 지방이는 지금 내가 봤을 때 평생 걸려도 뭐다 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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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너무함 와 진짜 옛날 사람 같아 너무함 어 옛날 사람 같아 어 옛날 사람 같아 실망 어 옛날 사람 같아 왜 나 신식이야 신식은 기계냐 신식이야 신식이야 그냥 지옥의 회랑 한번 해봤는데 어땠어 지방아 전 영상에 찍은 적이 없는데요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열심히 찍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지옥의 회랑 하는 중인데 나는 지방이가 아니고 말썽입니다 지방이 지금 못해서 삐쳤어요 지방이 특권에서 올게요 여러분 알았죠 유아 일단 예희여 아니요 누구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로 아 이거 움직인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구요 지방아 우리 특권 하러 가자 왜 나 1등 하고 있어 2등 하고 있어 그럼 안녕 안녕 아멘 아멘 으 아까 좋아 저 부분이 엄청 쉬운 옷이였네 제가 그래서 점프하면 되나? 그 가운데로 점프 그래 가운데로 그치 가운데로 점프해야지 응 가운데로 점프해서 발판이 돌아가잖아 발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아 점프만 하고 있어? 어 엄청 간단한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엄청 두껍다 대박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점프해도 움직이잖아 에이 당연히 방향께도 잘 이렇게